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 입니다. 트위터를 보다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온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좀 힘이 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보시면은 킹 솔로몬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요. 이 사람이 찾은 정보라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찾았을 때 미국에서 이 크레딧 카드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큰 은행 프라이빗 라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xrp 를 새들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요.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아마존 이면은 아마존에서 아마존 크레딧 카드를 만들잖아요. 뭐 이베이면은 이베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뭐 우버 라면 우버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. 이런 어떤 회사에서의 자신들의 이름을 라벨을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그 이슈를 해주는 그 생산을 해주는 이런 곳에서 지금 리플사 그 xrp 를 세드먼트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눈에 보인다 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그대로 거의 가까이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특허가 있습니다. 구글에서 특허를 받은 게 있는데요. 이 디스트리뷰트 크레딧 에코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분산화된 신용 생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특허를 낸 거예요. 분산화된 그 신용카드 에코 시스템. 에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실제로 특허 문서가 나오고 이 다운로드 pdf 딱 치시면요.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 특허에서 찾아보면은 xrp 를 딱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xrp 가 브릿지로써 활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죠. 자 보시죠. fiat currency 와 그 다음에 그 usd 와 달러와 그 xrp 와 같은 암호화폐로 이런 어떤 사이에서의 교환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xrp 를 예화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 크레딧 카드 바로 이 아마존이면은 아마존에 있는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이런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싱크로니 뱅크라고 하는 곳이에요. 싱크로니 뱅크 크레딧 카드가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브랜드 각 그 큰 회사의 브랜드 이름을 따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커스터머가 거의 80밀리언 80밀리언 커스터머 어카운트를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기사인데 싱크로니 뱅크 크레딧 카드 2021년에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. 만약에 최근에 스토어 크레딧 카드라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싱크로니 뱅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싱크로니 뱅크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스토어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은 ABC 웨어하우스도 있고요. 뭐 루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마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샬도 있고 마블도 있네요. 뭐 되게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. 이베이 뭐 뉴웨그 이런 것도 보이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페이팔 이런 곳에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쌤, 쌤스클럽, 추측 나오죠.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. 소니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. 이베이 나오죠.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데 이제 싱크로니 이 뱅크 크레딧 카드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카드 발행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회사가 보시면은 2016년에 R3 보이시죠. 분산화된 원장 그 컨설티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조인하게 돼가지고 R3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. 이 심토니가 보시면은 축축 보시면은 파트너 그 파트너들이 있는데 보이시죠. 그 아마존, 그 다음에 올드네비, 갭, 루이스, 제이시페니, TJMAX, 보이시죠. 페이팔, 버라이존, 월그린,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딱 더 볼까요.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저도 이거는 안 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런 회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자세하게 안 나오죠. 아까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아마존 스토어에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, 스토어 카드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신크로니 뱅크라고 나오죠. 그 아마존 닷컴. 그래서 이제 신크로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존하고 분명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신크로니 파이낸셜이 페이팔과 이베이 소비자 크레딧 카드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시켰다. 그래서 이거는 2015년이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각 회사에 이 크레딧 카드 이름을 붙여서 각 회사에 크레딧 카드 이름을 붙여서 크레딧 카드를 제공을 해 주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신크로니가 R3하고 Distribute Ecosystem 이거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R3하고 일을 하고 있고 보이시죠. 그래서 여기에서 특허를 낸 거에서 XRP를 브릿지로써 활용을 한다. 그래서 이 많은 스토어들이 크레딧 카드를 이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크레딧 카드로써 XRP를 세듈먼트로 세듈먼트로 활용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다.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 이 특허를 이 특허를 이 신크로니가 정말 사용을 하는 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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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서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명확하게 신크로니가 이 특허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특허가 R3하고도 정말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다. 하지만 이런 스토어 크레딧 카드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싱크로니하고 연결되어 있고 싱크로니가 이 분산화된 원장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원초적인 이 특허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됐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더 쭉쭉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XRP를 활용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오래오래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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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